감상하겠습니다. 잠시 후 3시 30분부터 저희 예배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요. 참가자분들 옷 갈아입으시고 물건 잘 맡기시고 이제 무대 앞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30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. 마침 제 앞에서 아주 시계가 잘 보이네요. 지금 저기 멀리 계신 분들 중에 빨리 좀 오시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경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선물을 주고 시작해야죠. 무릎 행사라 하면 우리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주총동원분들은 좀 있으면 선물이 올라오잖아요.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올라오니까 지금은 조금만 참아주시고요. 뒤에 계신 분들 참여를 열심히 손을 열심히 흔드는 저런 분 좋아. 우선 거기 누군지 알겠죠. 내가 딱 봐도. 그렇지. 바로 너예요. 이따가 와가지고 이따가 와가지고 여기서 선물 받아가세요. 우주총동원은 잠깐만 기다려요. 선물 올려 보낼게요. 잠깐만 기다려요. 네. 자.